대관령의 경관이 매우 수려하죠 특히 양떼를 방목하는 목장지대로 가면 마치 세상 평화로운 알프스 초원지대에 온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방심은 거기까지죠 역시 그 산악지역이라서 날씨의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운전을 할 때는 항상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의 촉박을 세워야만 합니다 갑자기 멀리서 안개가 스멀스멀 끼기 시작하면 바로 대관령의 악몽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에 저는 가족과 차를 몰고 대관령에 놀러 갔다가 그런 악몽을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토록 아름답던 주변 경관이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어느새 안개로 자욱해졌던 것이죠 전방 1, 2미터도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던 기억입니다 대낮에 헤드라이트를 켰지만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안개만 더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나마 앞에서 주행하는 차가 깜빡이를 켜고 있어서 그 깜빡이만 또라저라 쳐다보면서 말 그대로 엉금엉금 기어서 그 지역을 빠져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안개가 잔뜩 끼면 그 어느 누구라도 속도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 길모퉁이를 돌아섰을 때 어떤 장애물이 튀어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누구나 조심조심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업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불확실성이 짙은 안개처럼 끼어 있으면 누구든 성장의 속도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당장 매출의 기회가 보여도 그것 때문에 값비싼 고정 자산과 인력을 함부로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금의 매출 기회를 잡는다 해도 그 다음에도 계속 그런 기회가 생길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새로운 고정 자산과 인력을 잔뜩 투자해 놓았는데 매출 기회가 계속 생기지 않는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악몽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대관령이든 신사업이든 안개라는 불확실성이 짙게 끼게 되면 누구나 속도를 줄이고 잔뜩 웅크린 채로 조심조심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금의 글로벌 경제 상황이 바로 그런 양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불확실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세계 경제의 성장 속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고 불확실성 저성장의 국면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경영 환경이 늘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림에서 보듯이 불확실성과 성장성이 모두 낮았던 그래서 모든 것이 명확하지만 시장이 느리게 발전했던 그런 시기에서부터 그 다음 단계로 불확실성은 낮으나 성장 속도가 빨라서 탄탄대로를 달리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었던 그야말로 천국 같은 그런 시기를 거쳐서 비록 불확실성은 높지만 성장 속도는 여전히 빨라서 조금 실수를 해도 그 다음에 시장이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회할 기회가 생겼던 시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기를 거쳐왔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이후 세계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를 의미하는 뉴노멀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죠 여기에 최근에 인구의 효자가 되면서 발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기회도 주지만 우리에게 불확실성도 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고 성장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한 번에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시장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이 가속시키는 변화와 그에 따른 불확실성은 저성장의 기조와 맞물려서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대기업이건 스타트업 기업이건 이런 역동의 시대에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들은 이런 상황에서 적응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게임의 룰을 명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로 시작하는 유명한 시조가 있죠 저는 이게 중국 사람이 지은 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중종과 선조 때 벼슬을 지낸 서해가 양사원의 시조였습니다 인간의 게으름을 등산에 빗대어 타이르는 내용인데요 이 시조는 다들 알다시피 다음과 같이 끝이 납니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읽을 때마다 그 운율이 아주 리드미컬하고 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단순하면서도 아주 명징해서 수백 년을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올 만한 강한 생명력을 갖춘 명시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우리가 간과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이라는 구절 속에 내포된 또 다른 의미입니다 보통은 사람이 열심히 오르면 어떤 산도 오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서 산을 정복하는 모든 의무를 사람에게 지우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지진이 상시적으로 일어나서 끊임없이 산뽕우리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길이 생겼다가 없어진다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차치하고라도 어몽길대장 같은 등반의 고수들도 산을 정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양사은의 말대로 오르고 또 오르면 반드시 정복 가능한 이유는 산의 목표 지점, 대개는 최고봉이죠 산의 목표 지점과 거기에 이르는 길이 유동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고봉에 이르는 길은 또 여러 가지이기도 하고 시시각각 날씨가 변해서 등반의 상황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지형지물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지형지물이 바뀌게 되면 목표 자체가 사라지게 되거나 목표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날씨의 변화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불확실성이 낮은 경영 환경 속에서 사업을 할 때는 마치 산을 올라가는 등반과 조건이 흡사했습니다 날씨가 변덕스럽기는 해도 일기예보를 참조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산 꼭대기가 어디로 도망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묵묵히, 부지런히 올라가면 그야말로 못 오를 리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 성공을 위해서는 산에 대한 정확한 지도, 즉 사업에 대한 전략과 계획 그리고 튼튼한 근육, 즉 사업을 위한 자원, 그리고 성실성과 속도 등이 아주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특히 경영 환경은 다른 세상에 비해서 더욱 바뀌었고요 지금 현재에도 바뀌고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특정 항구나 섬을 목표로 정해놓고 출발해서 거기에 도착하려는 메커니즘은 등반과 동일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고정되어 있지 않죠 길이 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정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큰 파도의 물마루를 목표로 부전히 노를 저어가다 보면 어느새 그 파도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혼돈의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이런 상황에서는 고정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업에 대한 지도보다는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그리고 미세한 변화도 감수할 수 있는 감수성과 변화에 따라서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민첩함 등이 성공을 위한 중요한 덕목이 될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낮은 환경과 높은 환경 즉 산을 오르는 등반과 바다를 건너는 항해 각각 승표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각각의 상황에서 성공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뽑으려면 등반에서는 속도, 스피드이고 항해에서는 민첩성, 어질리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속도, 스피드를 언급할 때면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우사인 볼트입니다 자메이카 출신의 단거리 육상 선수인 우사인 볼트는 은퇴하기 전까지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존재였죠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100m 경주 레인에서 우사인 볼트와 맞서서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인간은 적어도 한동안은 없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속도는 바로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인지와 그의 강인한 근육에서 폭발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민첩함, 어질리티에서는 얘기가 좀 달라지죠 리오넬 메시는 축구 선수 중에서 빠른 편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가장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키나 체구로 봤을 때도 역시 대단히 강인한 신체 조건을 갖춘 선수는 아니죠 그런데 그는 어째서 현존하는 축구 선수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수로 추앙을 받을까요? 물론 호날더를 좋아하는 편에게는 물론 아니겠죠 하지만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호날더를 좋아하는 팬들이 많지는 않죠 어쨌든 축구에서는 혼자서 100m씩 공을 몰고 달리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누군가 공을 잡으면 상대편 선수들이 앞뒤에서 달려들어서 방해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파울도 해서 어떻게든 공을 뺏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계에서 메시가 유명한 것은 달려드는 상대편 선수를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직접 골을 넣기도 하지만 동료 선수들한테 골을 넣을 수 있는 결정적인 패스를 잘하기 때문이죠 속도도 제일 빠르지 않고 신체 조건도 특별히 강하지 않은데 메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민첩성 때문입니다 메시는 사방에서 변화를 감지하고 거의 동물적으로 판단을 해서 시시각각 가장 최선의 길을 찾아서 유연하게 상대 선수를 따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첩성이죠 이런 민첩성은 변화에 대한 높은 감수성과 근육의 유연함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은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급변하고 요구되는 조직의 대응은 복합적이고 상호 연관성이 높을 때 기업은 조직적 민첩성이 매우 중요해지게 됩니다 이 스피드, 속도는 의사결정 및 실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반면 민첩성이라는 것은 스피드 외에도 여기에 더해서 상시 경계를 통해서 변화를 감지하고 다양한 경로를 실시간으로 모색하고 또 유연하게 대응하는 역량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민첩성이 바로 여러분의 기업에 필요한 그런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